벌레는 다양한 문화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꿈에서 벌레가 나타날 때는 그 형태와 행동, 꿈꾸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벌레는 일반적으로 불쾌감이나 불안, 불편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레가 꿈에 등장하면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생활이나 감정 상태에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벌레가 몸에 기어다니거나 불쾌한 감각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억제된 감정이나 갈등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레는 종종 상처나 부패, 더러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꿈에서 벌레가 나타날 때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꿈속의 벌레는 그 문제나 갈등이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벌레는 또한 변화와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은 변화를 의미하며 꿈에서 벌레가 나타날 때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인생에서 변화를 겪고 있거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꿈속의 벌레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벌레의 상징적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벌레가 종종 불행이나 불길한 징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벌레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생활에서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문화에서는 벌레가 긍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레의 변태 과정은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꿈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의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꿈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 다양한 책과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 해석의 고전적 저작인 스티븐 로버트슨의 꿈 해석에서는 벌레의 꿈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꿈 속의 벌레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 갈등과 문제를 상징한다고 보고하며 꿈꾸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캐럴라인 맥클레인의 꿈과 상징에서는 벌레 꿈을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책에서는 벌레가 꿈꾸는 사람의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상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꿈 속의 벌레가 긍정적인 상징일 수도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벌레 꿈은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벌레 꿈의 의미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한 여성은 꿈에서 벌레가 그녀의 피부에 기어다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벌레는 그녀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었고 그녀는 깨어난 후에도 여전히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벌레는 그녀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갈등을 상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꿈에서 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벌레의 변태 과정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인생에서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벌레의 변태 과정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꿈에서 벌레가 그의 집안 곳곳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벌레는 그의 감정적 갈등과 억제된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억제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벌레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갈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입니다. 꿈에서 벌레가 나타나는 의미는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리학적, 문화적, 문헌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벌레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 변화와 성장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의 상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딱정벌레 풍뎅이가 나오는 꿈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달려들어 먹어 치웠던 꿈 개미가 여럿이 합심하여 큰 벌레를 옮기는 꿈 개미가 음식이나 벌레를 옮기는 꿈은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길 것을 의미한다. 조그맣고 하찮게 보이는 도움들이 모여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이 된다. 돈벌레가 변해 용이 되는 꿈 개천에서 용나듯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성공을 하게 된다. 거미줄에 잡힌 벌레를 구하는 꿈 거미줄에 잡힌 벌레를 구하는 꿈은 음모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나쁜 계략을 발견하고 제거함을 의미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사기성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귀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 걱정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는 것을 암시한 꿈 벌레가 많이 나오는 꿈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는 경우 컨디션 악화나 응급 상황이 우려됩니다. 사슴벌레 잡는 꿈 경쟁자를 물리치고 주도권을 쥐게 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꿈입니다. 살에서 벌레 나오는 꿈 경제적 손실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구덕이나 징그러운 벌레를 먹는 꿈 구덕이나 징그러운 벌레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행운의 길이 열리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된다. 귀뚜라미 배짱이가 나오는 꿈 귀뚜라미나 배짱이는 당신이 가진 자질, 특히 예술적인 재능의 상징입니다. 귀뚜라미나 배짱이가 나온다면 당신의 그러한 재능이 꽃을 피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바퀴벌레를 죽이는 꿈 길몽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얻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릴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뻑뻑새가 애벌레를 잡아 먹는 꿈 꾸준히 노력한 만큼 작은 소복이 이루어진다. 취미생활, 낚시, 여행, 사업 등이 있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모기가 나오는 꿈 꿈에 등장하는 모기는 답답하고 생각하는 사람, 번거롭게 느끼는 일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귀찮게 쫓아다니는 남성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벌에게 쏘이는 꿈 나의 스트레스나 기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컨디션이 저하되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곤충 꿈입니다. 이 꿈은 꾼 후에는 나의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벌레를 토하는 꿈 내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태평해질 것을 의미하는 길몽인 꿈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는 꿈 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하고 있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명성이나 재물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좋은 꿈 중에 하나이니 조금은 징그럽고 보기 불편하더라도 꿈에서 깨어나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과일을 벌레가 먹는 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지만 일에 뚜렷한 성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꿈이며 기운이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벌레가 몸에 기어 다니는 꿈 내가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나에게는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벌레를 먹는 꿈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일 중 잘 안되던 일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꿈이며 기름이 가득할 것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바퀴벌레가 도망가는 꿈 내가 평소 마음고생을 하던 일이나 고민을 하던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슴벌레를 보는 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자신과의 라이벌 상대가 나타나는 짐조의 꿈입니다. 벽장에서 벌레가 많이 나오는 꿈 내가 하는 일이 크게 성공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딱정벌레가 몸에 붙어있는 꿈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올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좋은 소식과 협력해 이를 해결해줄 귀인을 만날 꿈입니다. 거미가 나를 공격하는 벌레 꿈 누군가로부터 좋지 못한 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당할 수도 있음을 상징합니다. 누에벌레처럼 생긴 투명한 초록색 벌레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꿈 태어날 아이가 성장하여 정치가나 사업가로 성공하고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효자가 될 것이다. 기생충이 나오는 꿈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당신과 친하지만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을 조심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큰 애벌레 꿈 개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이 송송 뚫린 뽕잎을 본 꿈 도둑을 맞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질병, 우한 실패 등을 암시 딱정벌레가 양쪽 다리에 많이 붙어있는 꿈 딱정벌레가 양쪽 다리에 많이 붙어있는 것은 세일즈맨이나 보험, 가입신청서나 증권 등에 관한 일로 사람이 찾아온다. 벌레가 계속해서 달라붙는 꿈 떼어내도 계속 벌레가 달라붙는 상황의 꿈이었다면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는 꿈입니다. 돈벌레가 파란 옥을 물고 있는 꿈 뜻밖의 신의 덕분으로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 행운의 여신을 만난다. 회사 사무실 서랍 속에 괴상한 벌레가 들어가 있는 꿈 많은 재화가 자신에게 들어오고 어떤 길한 문서를 받게 되거나 뜻밖의 행운,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귀에 나달 또는 벌레 등이 들어가서 막히는 꿈 명령, 언론, 소식 개통에 어떤 장애가 생겨 청탁한 일이 침해된다. 모기가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꿈 모기는 밤에 활동을 합니다. 굴을 향해 날아들기도 하고 어두워지면 활동을 합니다. 이 꿈은 게임이나 경쟁에서 상대에게 패배당하기 쉬움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노예나 벌레가 고치를 만드는 꿈 모임, 집회 등의 일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몸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꿈 몸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것은 근심 걱정거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꿈과 같이 좋은 꿈이며 걱정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는 것을 암시한 꿈이다. 벌레가 부패한 음식 속에서 버글버글한 꿈 무언가 손실이 일어날 것이고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바퀴벌레 잡는 꿈 바퀴벌레는 정보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잡는 꿈은 이러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크게 유리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퀴벌레 나오는 꿈 바퀴벌레는 현실에 봐도 끔찍하지만 꿈에 봐도 끔찍하죠. 실제로 바퀴벌레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편함, 콤플렉스, 생명력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바퀴벌레 나오는 꿈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바퀴벌레를 깨끗이 다 잡는 꿈 바퀴벌레를 깨끗이 다 잡는 꿈을 꾸게 되면 벌레를 모두 잡아 빈자루에 나오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중요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벌레 먹거나 상한 과일을 보는 꿈 벌레 먹거나 상한 과일을 보는 꿈은 애쓰고 노력한 바에 비해서 결과가 초라함을 의미한다. 주위 환경이나 어떤 방해여소에 의해 일이 실패하거나 별 이익이 없다.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을 꾸면 이득이 거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혹은 나이가 꾀든 초로의 여성을 상징한다. 아울러 남성을 의미하는 벌레에게 거칠게 당한 육체가 과일로 표현되기도 한다. 꿈 속에 벌레가 엄청 많은 꿈 벌레 숫자가 너무너무 많았다면 현실에서 내가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서 꿈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답답하고 힘든 나의 마음이 꿈에 나타난 심리적인 꿈으로 풀이합니다. 벌레를 쫓아내도 계속 달라붙는 꿈 벌레를 쫓아내도 계속 달라붙는 꿈을 꾸게 되면 질병에 걸릴 신호임으로 주의한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꿈 병에 걸리게 될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셨던 분이라면 병원에 가서 검지를 받아보시거나 평소 불편한 곳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당벌레를 죽이는 꿈 부부관계가 틀어지거나 주변 친구들 또는 지인들과 관계가 나빠지게 될 꿈입니다. 내가 마실 우유나 과일 주스에 벌레가 빠지는 꿈 불쾌한 일을 당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꿈입니다. 벼룩을 보는 꿈 불행과 고통에 부딪힐 징조라고 하며 밤에 벼룩에게 물리는 꿈은 병이 생기고 불면증에 걸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바퀴벌레를 때려도 죽지 않는 꿈 부딪힐 수 없는 부도덕한 생각으로 고민한다. 바퀴벌레가 그릇이나 밥통에 가득한 꿈 사고나 재앙이 생기는 등 불길함 시체에 부덕이나 벌레가 우글거리거나 심하게 부패되어 썩어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큰 재물이나 명예가 얻어지며 입신 출세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나비를 보는 꿈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꿈으로 바라던 기회가 생기게 되고 자신의 일을 도와줄 조력자를 만나게 될 꿈입니다. 내 온몸을 기어다니는 벌레 꿈 생각만 하면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토할 것 같은데 꿈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신분 상승이나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벌레가 우글거리는 꿈 생각보다 길몽입니다. 내 고민이나 건강 일부분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성과를 이루게 될 꿈입니다. 물새가 나뭇잎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잡아 먹는 꿈 생각지도 않은 복이 저절로 불러들어온다. 수사관은 좀 도둑을 잡는다. 바퀴벌레가 종아리를 물고 피가 난 꿈 생각지도 않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식사 대접을 받을 진초